릴레이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각자가 생각하는 치유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체의 퍼포먼스들이 모두 정말 멋진데요. 저희 방탄소년단도 수많은 무대를 해오면서 늘 우리 아미분들과 많은 대중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같은 퍼포어로서 It's yours of care를 보며 각각의 작가님들이 가진 동적인 에너지와 매력들이 저에게도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에너지를 느끼셨나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님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무엇이 서로를 연결하고 화해시키고 치유하게 하는지 또 무엇이 우리를 분리하고 대립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퍼포먼스 아트는 손짓, 표정 등과 같은 몸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는 힘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배경의 작가님들이 펼치는 표정, 손짓, 몸짓, 그리고 사운드가 함께 만들어낸 이번 공연을 보니 왜 퍼포먼스가 몸으로 써내려가는 시의 구절 같다라고 표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치유라는 주제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느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퍼포먼스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안녕하세요. BTS 정국입니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인 치유는 마틴 그루피우스 바우 미술관이 베를린 장벽에 위치한 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미술관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분단과 화해를 동시에 상징하는 문화의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소통하며 세상이 연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립, 대립, 전쟁 등 여러 가지 아픔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저는 이 퍼포먼스에 담긴 메시지가 정말 좋습니다. 대립이 만연한 세상에 화해의 메시지를 아름다운 몸짓으로 건네는 것 같아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 Make It Right이라는 곡이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팬분들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받고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저희도 음악을 통해 아미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받으시나요?